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마음과 몸 모두 지쳐가는 나날인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랑종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 예전 방송편에서 이 영화가 기대작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평가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극장에서 보질 않고 또 VOD가 나온 뒤에도 보질 않고 있다가 이 영화 자체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있기전에 VOD로 보았습니다 현재 VOD 나와 있구요 음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스포일러를 끝까지 할 거구요 근데 여러분 스포일러 당하셔도 큰 건 없을 거에요 이 영화 보실 필요 없구요 재미없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네 그냥 방송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스포일러를 하겠고 굳이 영화 찾아보실 필요는 없다 2021년 7월 14일 여름에 성수기를 노리고 개봉했었습니다 청불이구요 음 네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변태스러운 그런 것도 좀 있고 동물학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도 있구요 131분 짜리입니다 굉장히 길구요 초반에 좀 지루합니다 이게 페이크 다큐 형식이기 때문에 다큐스러움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이건 페이크 다큐 잖아요 진짜 다큐가 아니란 말이죠 가짜 다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지루하게 할 필요 있었을까 스크린은 1404개 까지 달렸었네요 생각보다 많이 달렸었고 나홍지 면도가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연출을 안 했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스크린도 생각보다는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관객은 83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5점 만점에 3.5점을 줬구요 생각보다는 좋게 줬는데 제가 앞서는 이 영화 보지 말라고 무섭지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무속의 그런 원초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좀 흥미로웠고 제가 이런 민속이나 무속 이런 것에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인데 그런 측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뭐 그쪽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무속이나 민속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는데 장르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것을 좀 과하게 변형시킨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아무래도 페이크 다큐이다 보니까 그리고 감독이 실제 무당들을 30명 정도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날것의 모습이랄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고 또 화면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랬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5점 만점에 3.5점을 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영화 보실 필요는 없구요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악랭이 들린 조카가 애기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이 저는 공포스럽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기존에 이런 무속이나 민속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그것이 좀 장르적으로 좀 수단화되는 그런 쪽으로 좀 예컨대 뭐 코믹화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는 그게 적나라하게 화면에 딱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2021년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지에서 장편 중에서 작품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홍진 감독이 기획과 제작과 시나리오 원안을 맡기도 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었던 곡성에서 황정민 씨가 맡았던 그 나쁜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의 옛날 이야기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랑중에서 나오는 악령이 들린 조카 그 캐릭터가 곡성에서 황정민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연출은 반종 비산다나쿤이라는 태국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그 전에 셔터라든지 샴이라든지 피막 이런 공포 영화를 주로 하셨는데 근래에는 약간 로맨틱한 영화도 연출하시면서 그 전에 자기가 해왔던 공포 영화 연출에 매너리즘 권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홍진 감독이 제안을 받고 다시 한번 그 공포 장르의 뜨거움 뭐 이런 것들을 짚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출연은 조카가 밍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틀려 구몽콘캣이라는 배우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주인공처럼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님이라는 바얀신을 대대로 섬기는 집안의 무당인 이분이 나오는데요 싸완이 우툰바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밍과 님은 서로 이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그냥 악령이 들린 캐릭터는 밍이라고 그러고 조상신을 섬기는 이 캐릭터는 그냥 무당 캐릭터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무당 캐릭터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린 캐릭터의 엄마죠 노이 이라는 캐릭터인데 시라니, 얀키, 티칸 이라는 배우가 맡으셨고 또 이 자매의 오빠가 있습니다 야사카 차이손 이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뭐 이 네 명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이모 캐릭터 무당 캐릭터의 연기가 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중후반쯤 되면은 형분의 집 사돈집에서 하던 공장이 있는 곳으로 풀숲을 해침해서 숲을 해침해서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뭔가 연기가 좋았습니다 긴장감이 더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배우가 얼굴로도 연기를 하지만 몸 전체로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뒷모습으로도 그 장면에서 이 배우의 뒷모습만 나오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일러를 전부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포탈에 써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태국 북동부 이산지역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죠 한 번에 알아채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이상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는 조카 우리가 관객들이 화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무당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이모 캐릭터가 동행했던 촬영팀은 신내림이 되물림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이모 캐릭터 무당과 조카 그리고 가족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 현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신내림이 되물림되는 무당감은 피해에 관한 세 달간의 기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혹은 신내림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는 촬영팀이 카메라를 들고 계속해서 이 조카라든가 이모 무당을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 조카의 집안에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관객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동물처럼 소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서 기르고 있던 강아지를 산채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잠자고 있는 다른 친척 침상에 올라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이런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그런 카메라로 스크린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조카의 어머니 쪽으로는 이렇게 대대로 바얀신을 모시는 무당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당의 대물림이 어머니 쪽에 여성 쪽으로 계속 대물림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아버지 쪽 아버지 쪽에는 뭔가 계속 편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 편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뭔가 끔찍한 그러한 형태로 계속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모시는 어머니 쪽과 뭔가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심상치 않은 이 아버지 쪽에서 어떤 영들끼리의 싸움 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동신 평론가가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보시는 편이 이 선악 구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피가 섞여 있는 이 조카 밍이라는 조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혹은 이 조카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영화 여러분 돈 내고 보시지는 말고요 재미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께는 추천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일단 무섭지가 않아요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좀 으스으스하긴 하는데 그 조카가 차 타고 가는 그 차창가의 표정이 싹 바뀌는 무표정 하다가 웃음 짓는 그런 표정을 싹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몇 개 정도 빼고는 무섭진 않았고요 그리고 좀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크 다큐 파운드 푸티지 느낌을 방송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찍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르의 어떤 매력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흔들려 가지고 보는 게 좀 어지러웠어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속에 대한 흥미로운 어떤 통찰이랄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점 5점을 줬고요 영화성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 이모 무당이 초반에 나오는 주인공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병을 고칩니다 고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계속 찾아오고 곡물도 바치고 그럼에도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모 무당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암은 못 고친다 암은 병원에 가서 고쳐라 대신에 어떤 영적인 문제 악령이 쓰였다던가 악령에 의한 질병 이런 것들은 자기가 고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는 신통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로 효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신통력이 그게 영화 결말에 가면 바뀌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초반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모든 것은 신이 깃들어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신과 함께 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 영화도 보면 어디의 신 화장실 신 부엌 신 등등등에서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신을 섬겼단 말이죠 옛날에 태국 이 마을에서도 이 마을은 심지어 식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동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조카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어떤 이상 증세를 막 하는데 그것은 이 조카의 어머니가 개고기를 파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개들의 어떤 원한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카에게 시인 것으로 동물에도 신이 있다 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그 조카의 이상 증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여러 가지 모습을 이상한 형태의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조카로 인한 그런 악한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영화 속에서 좀비같이 그렇게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빙이 된 거죠 빙이 된 모습들이 각자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처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처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의 신이 빙이 된 그런 사람은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들이 화면에 나오기도 하죠 여튼간에 이 영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것들 이런 우리 무속이나 민속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맥이 닿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이동진 평론가가 유튜브에 리뷰를 올린 게 였어요 그거를 참고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겠고요 그건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동진 랑종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제 블로그 쪽에도 제가 방송편 페이지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대물림이라든가 인간운보라든가 운명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선택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선택 저희 방송이 기독 시리즈를 녹음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밖에 녹음 못했지만 외국 영화를 토대로 기독 시리즈를 녹음하고 있는데 그 기독 시리즈 하나로 한번 해볼까 이 영화를 그런 생각까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 시리즈는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주 나중에 이 영화를 130분짜리 영화를 또 봐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악령이나 혹은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거든요 또 영적인 것을 아예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도 계시고 미신이나 허무 맹라한 걸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다른 쪽에서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좀 논쟁 치열하고 전자의 경우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지금 양상을 보자면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시리즈에서는 제가 다룰 수는 없고 그냥 단편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인간의 선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 드리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대물림 먼저 보죠 살펴보죠 영화 속에서 보면은 조상신을 대대로 섬긴다고 나옵니다 무속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은 심병을 안 든다던가 아픈 거죠 몸이 이유 없이 아니면 집안에 우한이 생깁니다 누가 사고를 당한다던가 뭐 집에 갑자기 무너진다던가 불이 난다거나 이러한 것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무속인들에서도 이렇게 기반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물림이 되는 거죠 신내림도 계속 대물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대물림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거나 본인 몸이 아프거나 근데 또 신내림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 사라지지만 사실은 신에게 종속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좋은 신은 아니죠 여튼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기도 참 힘든 경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좀 오바를 하자면 악령 같은 것도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대물림을 계속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인간의 선택에서 그걸 끊을 수가 있는데 그걸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그걸 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무당이었는데 그것을 어렵사리 끄는 분들이 몇 분 나오시죠 뭐 믿든지 말든지 이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큰 무당이 있고 진짜 아주 큰 귀신을 섬기는 그런 큰 무당이 있어서 더 신통력이 센 거죠 그래서 우리 민속이나 무석 쪽에 따지자면 섬기는 신이 더 유명하거나 더 크면은 힘이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최영장군 신을 섬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모 무당 같은 경우도 어떤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만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 이 조카의 문제를 이렇게 나오죠 중후만 지나가면 되면 그래서 어떤 남성 무당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조카를 데리고 그 남성 무당이 조카 모래에 손을 딱 얹더니 대본에 알아채죠 얘가 왜 이런 일이 걸렸고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더 영험한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무당이 있으면 큰 악령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자잘한 악령에게 빙의된 사람들이 이 조카를 보면서 슬금슬금 도망치거나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거의 결마부쯤에 나오거든요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모 무당보다 더 신통한 그런 남자 무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 무당도 이 조카의 과거 행정을 다 맞춥니다 얘가 왜 이래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고칠 수 있는 것 같아 과거를 따지자보면 이렇게 되고요 악령이 빙의된 이 조카도 자신의 엄마와 이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맞춥니다 자신의 엄마가 옛날에 원래는 먼저 신내림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동생에게 넘기려고 왜냐하면 여성들만 신내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자기가 받지 않으려면 또 다른 여성인 자기 여동생에게 넘겨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 이모 무당을 흔들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과거를 맞추는 그런 신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악령을 섬기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흥미렀던 부분은 영화 속에서 이것을 좀 이동진 평론가도 그렇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 느낀다라는 느껴져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두 번 나오고 잘게 보면 세 군데 정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화 중에 나왔던 그런 걸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신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어쩌고쩌고 하다가 아 저는 바이안신이 느껴집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느껴진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눈으로 보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모 무당이 그리고 결말부에 가면 한바탕 사륙이 막 벌어지고 퇴마의식이 실패하잖아요 퇴마의식이 실패하면서 그 엄마에게 뭔가가 씌이게 됩니다 뭔가가 빙이 돼요 조카의 엄마에게 앙냥이 씌였던 조카의 엄마에게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 이제 나는 바이안신이 느껴져 선한신이죠 선한신이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져 다시 퇴마의식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침 그 자리에 찾아온 자신의 딸이죠 그 앙냥이 깃든 그 딸에게 쭈글쭈글 주문을 내면서 퇴마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엄마도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화 다 끝나고 에필로그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이모무당이 자포자기 혹은 무력한 그런 말투로 조카에게 깃든 그 앙냥을 퇴마하는 그것이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은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나는 평생 그 바이안신 착한신이죠 착한신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맙니다 그 전까지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신의 대변자 선한신을 섬기는 무당으로서 나왔던 영화 초반에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영화 에필로그 끝에 가면 나는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한 번도 확신한 적이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고백 이후에 이모가 죽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결국 느낀다는 것도 신적인 영적인 것을 느낀다는 것도 인간의 주관적인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도 그게 가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이죠 신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사람이 주관적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것마저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나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신의 임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 자체가 다 가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신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행동의 결과로 알 수 있다 이거는 영화 속에서 초반에 그 이모무당이 행했던 영적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그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편인가 악인가 선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절도 있거든요 체험하고 느낌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이 신앙이나 종교는 성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형식적인 규율만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험과 느낌도 중요한데 그것이 절대적 가치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 영화 불신족 같은 경우를 보면 영화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었나 딸이 보여주는 어떤 신비한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 딸이 재림 예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신비한 힘이 있고 내가 또 그게 느껴지고 신비한 힘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인데 항상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보자면 그래서 체험과 느낌도 중요한데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또 판단을 해야 된다 2차로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들은 기독교 쪽에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약간 잘못 빠지신 건데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령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기도가 상달됐고 이런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그렇게 느끼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당장 좀 알려주시고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금가루로 역사하시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마치 그 금성아지가 연상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금가루로 보여준다?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객관적인 어떤 지표 기독교에서는 경전이겠죠 성경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의 정말 끝머리에 에필로그에 그 이모 무당이 말했던 그 회의적인 표현 대사 나는 한 번도 신의 임재를 내가 확실한 적이 없었다 그 대사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그것은 이 이모가 어떤 큰 악령의 앞에서 두려움이 휩싸인 것이고 자신의 나약함 혹은 인간의 나약함이 너무나 크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시나리오나 감독의 연출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행동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남자 조카가 목매달아 죽은 그 나무에서 재를 지내다가 달걀을 깨다가 어떤 표식을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영화 초반에 보면 자신의 그런 시통함으로 영적인 치유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전 그 대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영화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신의 행동 결과로써 나왔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신의 축복이라든가 신의 인도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상 내 눈앞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큰 두려움이 있거나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의심이 딱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 순간에 두렵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나약함에 굴복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선한 행동 결과들 다 부정하느냐 다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그 옛날에 있었던 선한 결과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선한 신을 한 번 더 의지하고 더 느끼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노력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모무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약함에 굴복해 버린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자다가 죽은 걸로 그렇게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어버리죠 자 두 번째로 인간옹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조카의 시인 그 악령의 그 출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쪽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악령의 역사 이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징주 할아버지 때부터 어떤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일찍 죽었거나 뭐 이상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악령의 대물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끊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쪽 집안의 사람들이 다 악령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비양심적인 일을 한 것인지 혹은 혹은 그 탓에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다 원혼이 돼서 원한을 가진 규신이 돼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한테 해꼬지하는 것인지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둘이 짬뽕된 건지 여하튼 간에 이 조카에게 빙의된 거는 그 피해자 쪽 원한이 있는 사람들 혹은 동물들 그 규신이거든요 이렇듯 이 조카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윗 조상들의 문제로 인해서 인강보를 이 집안 전체가 받다가 이 조카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뭐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인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내가 저질렀거나 내가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누가 선택을 했거나 그래서 그것들이 현재 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옛날 어머니들 같은 경우 담배를 안 피셨는데 폐암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 집안에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것에 간접 흡연이 됐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가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흡입하다 보니까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커졌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내가 왜 폐암에 걸리지 이렇게 몰랐지만 그것의 원인을 차근차근 따지다 보면 그러한 과학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어떤 그것을 영적인 인가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독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녹음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영적인 것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현실 세계의 것이 영적인 것에서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싸우는 씬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의 것이 영의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 에 따라서 어떤 영적으로 나쁜 것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악령이 빙의된 조카의 어머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어머니가 그 집안의 무당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넘겨버렸죠 속임수를 써서 나쁜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이 어머니가 그 대물림의 순서대로 무당이 됐으면 착한 신인 바야인 신을 받아들이는 무당이 됐으면 이 딸인 이 조카가 악령에 이렇게 시달렸을까요? 혹은 시달려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게 되었을까요? 저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영화 속에 그런 결과보단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죽은 건 매한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 엄마가 원래 순번대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도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 쪽의 착한 신 바야인 신과 아버지 쪽의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조카를 가운데 두고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가 착한 신인 바야인 신을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영화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튼간에 영의 세계에도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 세계에도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운명이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신과 악인간 이 세 주체가 영향을 주고 받은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의 방향도 바뀔 수는 있다 혹은 정말정말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최소한 험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꾸불꾸불 길을 가거나 가시밭길을 가든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조금은 평탄하게 그 운명의 길을 운명의 어떤 꼬린 지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우리 문제들 가운데에 인과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인과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나 자신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선택 선택 선택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끊어낼 수 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본 것은 영화 속에서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 착한 신으로 묘사되는 그 바얀 신 조카의 어머니 쪽이 대대로 섬기는 그 착한 신의 그 신상이 목이 잘린 채로 이제 후반부 쯤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악령하고 대판 싸워야 되는데 착한 신 쪽에 그 신상 목이 잘려서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좀 슬픈 혹은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그 신을 섬기는 이모 무당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뭐 신상 그 자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터부시하는데 여튼지 간에 영화 속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착한 신이 어떤 무력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아 이 세상 너무 악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도와주지 않고 여기서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좀 득세를 하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시스템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저는 분명히 선한 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개인 혹은 인간들이 그 손을 잡는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더 말씀드렸지만 그 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큰 사건을 막거나 예를 들면 큰 질병을 앓거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인간 자체가 나약하기 때문에 잡고 있던 그 신의 손을 놓고 싶어지죠 영화 속의 이모 무당처럼 그래서 신을 부정하거나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선한 신의 행동 결과들을 다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잡고 있던 신의 손을 선한 신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신이 해피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옆에 어떤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신이 돕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돕는 그런 행동이 있을 텐데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그런 선택 인과에 따라서 그 선한 신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영화 속에서 그 이모 무당이 죽는 걸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안에 바이안 신이 착한 신이 임재한 것을 한 번도 확신한 적 없다 그 인터뷰 이후에 죽은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처참한 꼴을 안 당하고 죽었으니까 다행인 건가?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건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무당이 죽은 뒤에 재단이 집안에 있는데 그것도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악령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나마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지 않은 건가? 이를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이모 무당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과를 따르자면 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그 인터뷰 후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 결국에 신은 무력한가? 신은 왜 안 도와주는가? 이 물음에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왔나?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반문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혹은 나홍진에 대해서 흥미로운 트위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나홍진 감독과 장재현 감독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종교관 그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러한 비교 대조를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영화들을 보면 장재현 감독은 거무사제들 사바하 나홍진 감독은 글래 영화들 약간 시상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을 보자면 곡성과 랑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랑종도 원하는 나홍진 감독이 썼으니까 공통된 것은 트위터 글에 따르면 신은 이 악한 세상에서 왜 인간을 구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나홍진 감독은 신이나 선한 존재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그 존재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장재현 감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개신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신도 있고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모습이나 양상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불가해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결말을 맺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트위터 글에서 참 흥미로운 그런 분석이죠 비교 대조이고 나홍진 감독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의 판치잖아요 장재현 감독은 둘 다 모두 선이 승리합니다 사바 같은 경우는 그 선이 선인 줄 몰랐던 것 뿐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국엔 선이 승리합니다 이러한 결말로 봤을 때는 이 분석 글이 굉장히 합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트위터 글에 동의를 못하겠고요 장재현 감독 같은 경우 일단 사바하에 한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선이나 신이란 존재도 사실은 악일 수 있고 악으로 알고 있던 것도 선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바하에서 선악 기준이 인간이 만들어 놓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악 존재조차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판단도 불완전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점잖고 세상에 바람하지 않던 아주 선한 신통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그 존재가 나쁜 일을 행하고 있었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모습도 이상하고 주변에 까마귀에 몰려들고 이런 존재가 결국엔 착한 일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봤을 때 얘는 선한 존재인 것 같아 얘는 악한 존재인 것 같아 라는 그 기준이나 판단도 사실은 소유가 없다는 거죠 선악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선악 판단을 인간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했던 것도 악이 되어버리고 악이라고 봤던 것도 선이 되어버리니까 영화 속 논리에 따르자면 결말 논리에 따르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무신론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 같은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게 악한 존재일 줄 어떻게 알고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악신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나홍진 감독을 한번 살펴보죠 랑정과 곡성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홍진 감독은 무당이나 영화 속에서 무당이나 신부 혹은 성당 바얀신 이러한 존재 선한 쪽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무력하거나 직접 도와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아요 이 랑정에서도 성당이 나오지만 그리고 악령이 빙의된 조카의 엄마가 성당에 다니지만 그 성당의 신부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나홍진의 랑정이나 곡성에서는 악이 선을 압도하고 있고 신의 도움을 구했던 자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악은 반대편에 선한 존재를 심화하는 느낌을 갖도록 주인공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계속 줍니다 신의 도움을 구하는 주인공이 결국에 죽거나 악행을 막지 못하지만 끝에 끝에 가서라도 광객이든 혹은 주인공이든 착한 신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연민의 흐름으로 영화가 흘러가기 때문이죠 나홍진 같은 경우는 신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인데 그래도 신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 혹은 그런 감정을 관계에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착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장재현 감독의 사바와 같은 경우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아 그 존재 자체가 모호해 선악 구분도 모호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는 신의 존재가 어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고 극도로 악한 세상에서 어딘가 신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길 나타나주길 바라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한 랑종이라는 국상에서 인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죠 랑종은 이모 무당의 불경스러운 고백 그리고 퇴마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조카를 그 방 안에 계속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외숙모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조카를 방에서 나오게 하죠 그런 선택을 하고 곡성에서는 각동원이 천우의 손을 뿌리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이 먼저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착한 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지 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의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신은 설득됨이 아니라 믿음 혹은 믿음의 선택을 원할 뿐인 거죠 신이 갑이지 사실은 인간이 갑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단 말이죠 인간 중심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신앙이나 종교 쪽에서 보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아쉬운 사람이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신의 불가해성 신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신앙과 종교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신을 향한 어떤 신뢰 신뢰의 밑바탕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경우에 우리는 신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퉁치고 넘어가자 이것도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정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신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오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의 불가해성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떤 신을 향한 신뢰의 밑바탕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 둘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화시키느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드느냐 이런 신의 불가해성을 신앙의 동력이 되게 해야지 가림막으로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서 떠나간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안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나홍진 월드와 장재현 월드 비교 대조할 수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장재현 감독의 사바와 같은 경우는 좀 무신론적인 신은 필요 없다 혹은 신은 없다 이쪽으로 결말을 짓는 것 같았고 오히려 나홍진 감독은 악이 다 아주 완벽하게 승리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주인공들이 신을 갈구하는 듯한 신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관객들도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강력한 악 그 반대편에 선한 존재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유신론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크 다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죠 이 영화가 페이크 다큐 장르를 선택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혐오 지적이 좀 있긴 했습니다 페이크 다큐 혹은 파운드 푸티지는 영화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이 영화 제작 스텝이 아니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카메라를 들고서 계속해서 다른 인물들을 찍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페이크 다큐고 파운드 푸티지인데 그렇다면 영화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게 좀 약해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카메라로 카메라의 중앙에 인물들이 나오도록 찍는단 말이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눈으로 어떤 상대방을 보는 것과 카메라로 그 상대방을 보는 것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바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카메라를 버리고서라도 빨리 도망가야죠 언제 찍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단지 사실감을 증폭시키거나 또는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또는 공포 장르의 영화적 재미에 관객이 매몰되지 않고 극중의 어떤 무속적 종교 흐름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페이크 다큐가 쓰인 것 같다 페이크 다큐의 어떤 매력이 잘 녹아든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페이크 다큐 형식이 아니라 그냥 공포 영화를 찍었으면 무속의 그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관객에게 제대로 좀 날것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영화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굳이 페이크 다큐로 찍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력을 잘 못 살렸기 때문에 이제 혐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영화 속에서 여성을 다루는 여러 장면들이나 카메라의 시선, 태도, 편집 여성 혐오 논란이 좀 있었죠 여성이 하혈을 한다던가 또 성교하는 장면 배뉴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찍히게 되고요 특히 이 하혈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그 카메라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서 찍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었을 것 같은데 조카가 신내림을 받는 그 현상을 놓치기 싫어서 영화 속 이유를 따지자면 그래서 영화 속에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스크린 밖에서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관음적인 여성 소모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에 따르면 이 카메라 시선 결말부에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 받는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심판이겠죠 즉, 촬영을 당한 조카가 결말부에서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한 그 카메라맨 기존의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을 카메라로 찍게 됩니다 그 카메라로 당신 찍어줄까요? 뭐 이런 식 얘기를 하죠 즉, 똑같이 카메라에 의해서 어떤 폭발적 감정을 위한 대상화가 되는 거죠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심판일까요? 영화 속에서 또는 심판의 의도가 담긴 연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카메라맨까지 죽는 것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냥 카메라 든 너도 예외는 아니야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즉, 심판은 없고 그냥 무차별적인 사룡만이 있다 자, 전문가 평을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관객들에 비해서는 좀 후하게 많이 점수를 주셨던데 그 중에서도 세 개만 한번 골라보면 10점 한점에 6점을 주면서 정시우씨가 공포 영화는 무서우면 장땡이지 그래서 무섭니? 라고 묻는다면 글쎄 폭력적이고 엽기적이고 관음적인 장면들이 공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딱 거기에 머물러 자극만을 남긴다 무서운 것과 무서운 것과 자극적이어서 뒤중승한 건 어멸이 다르다 그냥 자극적이어서 뒤중승한 영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박평식씨도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사람 잡네 종류별 엽기와 폐악 정말 사람 잡죠 저는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어제로워 죽는 줄 알았네요 임수현씨도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관찰카메라 의도적 거리두기인가 관음의 욕망일까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를 보면 이제 결말부에 퇴마의식 하기 전에 그 이모 무당 말고 이모 무당이 다시 한번 자기보다 더 실력이 좋은 무당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퇴마의식을 그때 그 남자 무당이 다큐멘터리 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령들인 이 조카의 외삼촌 외삼촌의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봤느냐 이 차는 빨간 차입니다 뭐 이런 식의 스티커인데 이것을 이동진 평론가가 해석하기로는 이것은 속임수를 뜻하는 것이다 빨간 차가 아닌데 빨간 차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도 퇴마의식 때 이 무당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그 조카의 어머니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 스티커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 무섭지 않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속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5점 만점에 3.5점을 줬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얼토당토하고 허무 명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거 뭐 대물림이 되든 뭐 인강보가 되든 신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신이 안 나타나든 뭐든지 간에 인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물림도 인간의 선택을 끊을 수 있고 인강보도 결국은 인간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인강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려움에 무너지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조차도 항상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나름의 어떤 의지에 찬 그런 선택을 계속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선택에 어떤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용기 있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인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정말 감탄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홍진 감독과 장재현 감독의 종교관 이것도 한번 비교 대조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제 뭐 11월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 그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좀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겠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교차도 커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방송 블로그 하고 트위터 모두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제가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데 블로그 쪽에는 매월 본 영화 리뷰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라가지 않고요 파티와 쥐약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랑종 들으시고 아 좀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이건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 주셔서 또 서로 의견 교환하고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주의고요 다음에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 코너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